이 차가 이렇게 조금 댕겨서 수신 맞게 나왔다. 가운데 사람인가? 아냐. 아냐. 이게 와 잘잤네. 거제도 가덕도. 요게 저도라 그러는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옛날에 이승권 대통령이 별장에서. 박중희 대통령까지도 저었었습니다. 요 앞에 철종을 해놓고 이게 가다가 어디 쓰는 데가 있어요? 없습니다. 없어요? 네. 가덕은 8km네. 가덕이 8km. 여기서 거리를 하면 부산시청을 두고 갑니다. 요 다리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. 가다가 이제 지하로 들어간 거. 이제 다음 섬에서부터. 지하로. 네. 모양이 두 개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저쪽은 교각이 세 개고 두 개인 것 같아요. 아 그래. 검은경에 비하면 이거는 뭐. 엄청나게 좋은거죠 뭐. 교각국 교각 사이가 이게 얼마나 되나. 도리가. 500m 되나? 500m면 되겠습니까? 더 될 것 같은데요. 완전 1km 되겠네. 여기서 이제 해적으로 들어간다고요? 네. 인저 섬에서. 이 섬 밑으로 해가지고 좋아하게 들어오고. 아. 저거 밑으로 해서? 네. 무서워서 어떡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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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. 주차금지. 주차금지. 주차금지라네. 이제 80km를 가지고. 저렇게 달릴 필요가 없는데. 80km 주점인데. 이건 지켜줘야지. ça tras ter다리에. 하하하하. mungkin 신입. эксп Lyn wholesr